3개 다 읽어봐, 현나야. 3개 다 읽으라고요? 응. 3개 다 읽으라고요? 안녕하세요. 헬로우. 이거 좀 맡겨주시겠어요? 어 그래, 넣어놔. 그거? 선생님, 훔칠지로 훔쳐서 맞아요? 내가 훔쳐요? 네, 그거세요? 그거. 그거. FULL IT. 뭐야? 왜 이렇게 머리카락을 부르는 소리니까. 쌤 위에 옷 입고 있네. 왜 그렇게 짧은 걸 입고 다녀? 다리까지 감싸는 거 입고 다녀. 그럼 어떻게 읽어요? FULL IT. 에이, 아니지. 나 오늘 다리 가고 해봤는데. 자, 다시 우리 들어봐야겠네. 아이고. FULL IT. FULL IT. A. FULL IT. 잘 들으세요. FULL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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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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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위에 거 세 개의 환우 한 번 읽어볼까? 플라이 플라이 그렇죠 팔 이고요 그 다음에요 플루트 그쵸 우리 요거 부는 플루시죠 그쵸 그 다음에 깃발 자 요게 플루 잖아요 그치 환우야 플루 잖아요 이거 왜이러 플루에다가 왜이래 기울어졌어요 그러니까 왜이러 왜이래 이거 자 플루에다가 얘랑 얘가 붙었잖아 얘 무슨 소리나 얘네 플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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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깃발입니다 깃발 플렉 그쵸 그 다음에 밑에 거 세 개 시현이 읽어봐 플루트 글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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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거 글러브 다시요 글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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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죠 그죠 글루 글루죠 그죠 글루죠 시현이 이 위에 3개 읽어 많이 하라고 airplane asm fly 그 다음 flit 뭐야 플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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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해도 돼요 네 플래그죠 2번, 3번 환호해보자 2번, 3번이요? 읽어보자 Gloves 그 다음 3번은요? Glad 그렇죠 4번, 5번, 6번, 시현이 4번, 5번, 6번, 시현이 빨리 아세요 Glue 그 다음 Flute 그 다음 F and H인데 Flag 어? Flag, Flag Flag, 맞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그러면 여기 환호 2개 Fly Fly, 그렇죠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2번, 옳지 Glad, 시현이 2개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나 잠시만요 넌, 시현이 형을 할 때 안 하고 난 그냥 보기만 했거든 시현이 형을 그렇게 할수록 시간만 걸릴 뿐이야 음, 플루트 음, 플루트 그 다음 글루 그 다음 체크업 한번 갈게요 Unit 3 Unit 3 Page 44 Track 27 A Listen, Check, and Say Number 1 Number 1 Phone Phone 이네요 체크해 주세요 Number 2 Glo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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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ber 3 Jacket Jacket Number 4 Wallet Wallet 그러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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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네요 그죠? 자, 환우 Jacket이랑 Watch 스펠링 한번 불러볼까? Watch요? 응, Jacket이랑 Watch Watch 는 여기 적혀있어 W-A-T-C-H 맞아요 W-A-T-C-H Jacket은요? J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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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J J I A 나와있는데 J A-C-K C-K E-R J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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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이까지는 외웠어요 J, A, C, K 까지 외웠는데 거의 이까지 시현이 원래 실험 Gloves 해보세요 원래 약간 좀 나는데 W-A-L-S-E-P 그렇죠 Gloves는요? G-L 어 뭐야? G-L-O G-L-O 글로우니까 G-L-O 글로우 그쵸 O 그 다음에 V-S잖아 V-E-S V-E-S Gloves 그 다음에 헌은 폰 폰이요? 폰이요? 폰 해보세요 폰 캡은 내가 할게요 그냥 C-A-P P-H P-A P-H-O 맞아요? P-H-O-A-E N-E 폰 밑에 니은 발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시현이 P-H-O-A-E M-O-N M-O-N 네 M-O-N E-Y M-O-N E-Y 원키 할 때처럼 P-H-O-A-E 그 다음에 자 헌우 1번 2번 It's my bag It's my bag 3번, 4번, 시현이 It's Janice's watch 4번은요? They are Tony's shoes 그렇죠, they are Tony's shoes 자, 1번, 2번, 헌우 It's Janice's watch It's Janice's watch 2번은요? 3번, 4번, 시현이 저요? 응 It's Wilt 응? Wilt 음, 요 자리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ou Her Her Wo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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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3번, 4번, 시현이 It's It's Jacket It's His Jacket It's 4번은요? 응 제 차를 안겨 응 이거 4번요? 응 그 다음에 그것도 이어갈게요 They are my shoes They are your ground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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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S부터 해야되죠 자, 보면 여기는 뭐야 It's a pirate's map 해적의 지도네요 해적의 지도를 어떻게 찾았지? 자, 이 X 표시가 on the map 지도 위에 있대요 그럼 우리는 무슨 표시가 있다고 그럴까? 그럼 우리는 무슨 표시가 있다고 그럴까? F요 예쁜 영화만 F 안 돼 나는 뭔대로 해야지 히 히 히 어디 위에 우리는 이거 해적의 지도라고 했는데 이거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뭐가 뭐 위에 있다잖아요 네 뭐뭐가 뭐뭐 위에 있다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거 적을 거냐면 난 P요 아니 그러니까 말고 그런 거 말고 아 pencil is on the desk 이런 거 적어도 되죠? 근데 여기 언이라고 적는 거 언어로 바꾸면 되잖아요 난 골드 할래요 그 다음에 그것은 누구의 뭐뭐다 그것은 그것은 저는 사과할래요 나의 연필이다 사과 그것은 나의 연필이다 나의 연필이다 아니다 내 연필 말고 남의 연필 해야겠다 내 연필 말고 그것은 It's my sister's pencil 내 언니의 연필이라고 내 언니의 연필이라고 그러면 여기 표시가 P라고 해도 돼요? 우드 우드 이거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 어 뭐뭐가 뭐뭐 위에 있다 라고 쓰면 된다니까 그냥 나 연필이 책상 위에 있다 이렇게 썼잖아요 여기에 X가 있으면 전 P라 애도 해요 아니 이거 보고 쓰지 말라고요 뭐뭐가 뭐뭐 위에 있다라고 쓰라니까 그 다음에 그거는 누구 거다 난 연필 썼는데 닌 뭐 딴 거 써도 되잖아 뭐 지우개 쓰던가 뭐 지우개가 의자 위에 있다 이렇게 써도 되잖아 뭐 옷이 옷장 위에 있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가방이 뭐 서랍장 위에 있다 이렇게 써도 되고 뭐가 뭐 위에 있다라고 쓰면 된다니까 여기요? 응 첫 줄에 선생님 세 번째 줄은 어떻게 정보야 돼요? 응 세 번째 줄은 여기 있다 네 네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 책상이 형님 저 책상 해도 돼요? 아니요 책상 말고 좀 먹을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물에 쓸 수 있는 거 뭐? 물에? 그 책상이 아니 물에 가라앉혈는데 아니 그녀의 그녀의 또 있을 수가 없잖아 여기는 위에 위에 있는 거 안이라고 적혀있으니까 위에 있는 거 위에 떠 있는데 가라 가방? 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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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럴까? 안경? 안경에 안경 안에 이렇게 새길 수도 있잖아 여기다 근데 안경은 안경은 너의 안경은 너무 가벼워서 가라앉을걸? 너무 가벼우면 불에 뜨지 근데 안경 안경에 그 우리가 무거 좀 무겁거든? 제가 2kg? 3kg가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갔어 그냥 소리 싸면 될 거 같은데 아니 2kg 3kg라 책상은 그녀의 것이니 아니 나는 소리 좀 하지마 그건 또 어디서 봤는데 No It Is Mine 이렇게 하면 될 거 같은데 이것도 2kg 3kg라구? 난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아래로 내려가라 보자 안 내려가네 나무가 3kg 2kg를 2kg 이 의자로 지금 무기가 20kg? 29kg? 그 정도가 아닌데 그럼 2kg 한번 해보자 여기는 무기가 없잖아 있지 저희는 안경이 커서 안 될 거 같아 아니 2kg 3kg나 거의 잘 못 들거든 어떻게 잘 들어서 민이라고 왜 쓴 거예요? 마인이라고 쓴 거예요 이렇게 쓴 거야 그 책상은 그녀의 것이니 해서 아니 그것은 나의 것이야 이렇게 쓴 거야 그림에서 어떻게 그럼 가방에 생겨둔 가방 쓰자 네 네 저희 조케 여기 있어요? 네 선생님 저 단어만 계속 했어요 지구장창 지구장창 이거 찌자 응 그거 다 뽑아놨어 지구장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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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예요? 오 잘했네 잘했다 호니 오늘 워크북 다 끝내시고요 프린트는 숙제로 드릴게요 월요일에는 시험치고 월요일에 그럼 EBS 3과 검사도 할게요 그러면 P자가 가방 안에 있네 그거는 얘는 지금 이 지도가 해적의 지도라고 그랬어 그럼 너희는 이 가방이 누구 가방이 있네 이게 해적이라면요 네 그거 뭐예요 그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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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